북쪽의 오랑캐가 쳐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랍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시민 걱정이오 걱정이야. 10년간의 전쟁 끝에 병사들과 백성들이 지쳐있어. 권장군, 받아 적으시오. 청나라 황제에게 서신을 보낼 것이오. 예, 전하. 나 감수한 청나라 황제에게 구하노니 이제 항복할 것이오. 전하!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받아 적으시오! 전하, 도저히 쓸 수 없사옵니다, 전하. 어서 쓰란 말이오. 항복한다고 쓰란 말이오.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전하. 지금 왕명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쓰란 말이오. 쓰란 말이오. 칸이 모잘라요. 아, 뭐 이렇게 크게 썼어, 처음부터. 크게 말하니까 크게 썼죠. 아, 그럼 작게 말하면 작게 해주시냐? 그럼 다시 쓸까요? 네이, 전하! 줄었어. 더 이상 항복이란 없소. 하지만 어찌 우리 군사들이 패전을 한단 말이냐? 전하, 아래 어깨 황송하오나. 전방의 공격체는 작전에 실패하고, 후방의 방어선은 놈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하옵니다, 전하. 어찌 병사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게냐? 왜 그걸 또 날보고 얘기해요? 아니, 뭐 사람이 구실을 좀 못할 수도 있지. 아니, 이쪽으로 보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본 거야. 그런 의도는 없었어. 네? 아유, 이 앞에서 없단 얘기를 하지 마요. 아유, 정말.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네이, 전하! 안 되겠어. 감수성 최고의 지적과 대갈공명을 모셔야겠어. 대갈공명!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대갈공명, 청나라 황제만 없으면 이번 전쟁에 승전할 수 있소. 하지만 성문에서 한 발짝도 나오질 않소. 어찌하면 좋겠소. 청나라 황제를 성 밖으로 유인할 좋은 묘책이 싸웁니다. 묘책이라? 사신을 보내 이 물건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어옵니다. 가지고 있어 오라. 이것이 무엇이오? 아니, 이건 여인네들이 입는 치마 아니오? 맞싸웁니다. 청나라 황제, 그대가 진정 사내대장부라면 남자답게 밖으로 나와 싸울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사내대장부가 아니니 이 치마 저구리나 입고 기지배처럼 성 안에나 숨어있으라고 약을 울리면 화가 나 분명 성 밖으로 나올 것이옵니다. 10년 동안 사신을 보냈는데 안되는데 성문을 열어주냐? 열어줘. 택배 왔어요 하면 되죠. 아 그런데 성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촛불이라고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아 됐어요. 너나 해봐라 이거. 아 이쁘다. 어? 득템. 네이. 저놈. 저놈. 모락캐 두 병을 잡아왔사옵니다. 잘했다. 무릎을 끊잖아. 무릎을 끊어라. 내놈 안 봐도 누군지 알 것 같고. 어떻게 알았지? 응? 내놈은 누구더냐? 어? 난 동호다. 난 지호다. 난 준호다. 너희 감수성을 침략한 목적이 무엇이냐? 감수왕 니놈의 목을 배러왔다. 소년병이 기백이 대단하구나. 내놈도 말해보가라. 감수왕 내놈의 목을 배러왔다. 비너미. 아 왜 나만 때려? 똑같이 얘기했는데. 아 네가 얘기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같은 말 다른 느낌. 너 저기 죽여버리겠다 해봐. 죽여버리겠다. 너 해봐. 죽여버리겠다. 아 이 새끼 나빠. 너 동호 너 사랑해 해봐. 사랑해. 너도 한 번 해봐. 사랑해. 재수없어. 재수없어. 야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됐어. 나 빈 정상에서 갈 거야. 아 가긴 어딜 가. 혼자 두고. 전화 비교체험 극과 극 오랑태를 잡아 싸운다. 내 이런들 무릎을 꿇쳐라. 무릎 꿇어라. 내 이런들 감수성이 그렇게 만만하니? 망하니? 하아! 비웃어. 지금 비웃는 개냐? 비웃어. 안 되겠다. 이놈들. 일대일로 싸워서. 살아남는 자는 청나라로 고이 보내줄 것이야. 모시라. 우린 어릴 때부터 죽마고이였다. 죽마고이였다. 어찌 친구에게 칼을 겨누란 말이냐. 차라리. 차라리 우리 둘 다 죽여라.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사유도 없이 혼자 결정해. 미안하다.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오바했네. 미안해. 그건 그렇고. 그쪽이 왜 제 친구예요. 친구잖아 동호야 그치요. 몇 살이신데요? 서른 살. 저 열여덟 살 띠덩합이에요. 아니 띠덩합도 동갑이지. 외국에서 그 정도 다 친구야. 외국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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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다행히. 어? 하박과 준호야. 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오오. 아이돌 멱살 잡았다. 아아. 백만한 팀. 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손댈 수 없는 오랑캐를 잡았사옵니다. 잘했다. 승전보를 올리고 풍악을 올려라. 와아. Abuser. 반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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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